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음성군이 예산규모 및 재정여건 등 5개 분야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2020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군의 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0년도 산림규모는 6,310억원으로 전년 당초해산 대비 358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 수입 1,372억원, 이전재원 3,883억원, 내부거래 192억원 등입니다. 군의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는 25.19%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인 19.15%보다 6.04% 높습니다.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.